더불어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10% 통보를 받은 설은 의원이 탈당 후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설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, 새로운 미래 등 다른 당에 입당할지 여부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과 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설 의원은 당내의 자신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 5명 정도 더 있다면서 차근차근 거취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한편 이날 황운하 의원은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소병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